2020년 7월 14일 흉가여행 8탄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공포방송 미쳤다 춥다 추워 추워 담배 연기 아니야 담배를 다 폈어 좀 환기가 장난 아니다 여기가 총 3층 건물이야 3층 폐고식원인데 여기는 식당 여기가 고식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야 여기가 2층 흉가여행 때 한 번 왔었어요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여기 식당 그때 칼이 움직였거든요 칼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마이콜 테스트 여기는 아닐소 피 담았네.. 저기 저기..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람 있어요? 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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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죠? 차라리.. 귀신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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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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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깐만요, 누가 나 방금 불렀어 여러분도 각 건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장담하는데 식당, 여기 1층, 2층, 3층 다 있는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보십시오 아, 진짜 존나 쫄리네 차라리 이제 장례식장이 더 낫겠다 있다 잡귀 아니야 여러분들 둘이 있어요 잠깐만요 기운이 좀 셉니다, 둘이 있어요 잠깐만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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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거 뭐.. 현장님이 Shut up 아니야? Lunar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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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쓰샷 준비! 이건 매니깨녀다 나 따라왔다 쓰샷 준비 여기.. 매니깨녀다 마이콜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마이콜 너 돌리는 순간 너 시어 방송 접어 진짜 너 무조건 방송 접어 알았어? 돌리는 순간 무조건 방송 접어 너 알았어? 무조건이야 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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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점 있죠? 잠깐 어디다 카메라를 잠깐 세워놓고 얘기를 하던가 꿈꿔주 남성분 이십니까? 혹시 남성분이세요? 깜짝놀라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존나 졸리는구만 존나 졸리는구만 존나 졸리는구만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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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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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가 아니라? 뭐야? 도망갈거라, 저쪽으로 도망갔지? 자, 좋습니다 예, 사장님 좋습니다 자, 천천히 기다리죠 예, 예, 예 천천히 정신에 대우십시오 예, 예, 예 어? 잠깐만, 여러분들 사장님이 사장님이 아니야? 아기야 너냐? 꼬맹아 너냐? 아까 너냐 꼬맹아? 여자애? 꼬맹아? 너야? 가지마, 같은 틈이네 가지마 불쌍한 아이야 그렇지 그렇지 식당도 한번 가보고 자, 꼬마야 혹시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말해 와봐 이제 가야 돼, 오빠 이제 오빠 가야 되거든 구독! 좋아요! 알람쇼 짱 부탁드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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